밥 먹을 시간 양치하고 밥 먹는 건 아니고요 밥 밥 밥이 좋아요 부드럽고 하얀 밥이 꼭꼭 씹어 맛있게 먹어요 밥을 먹으면 몸을 틈틈틈틈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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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차차 1차차차 2가 반짝반짝 1차차 2차차 자, 그 다음도 이거 누르면 1가로 응내내요 끙끙 힘을 내요 끙끙 한 번 더 또 만나자 아 맞다 이거 하고 싶은 친구들은 변기야 응가할 때 또 만나자 이렇게 할 수건 할 사람만 해도 좋습니다 자 목욕할 시간 여러분은 목욕할 시간 몇 시 하나요? 아침, 점심, 저녁, 밤을 잠자기 전에 난 아침을 샤워해요 아침을 마시고 아침인가? 음 기억나기 뿅 아 기억나십니다 5호에 간다고 기억나십니다 자 목욕을 두 번 웃으세요 웃을 벗겨 훌렁 즐겁게 목욕해요 시원하게 밤하니 업무 업무 세수하기 삐쭙쭙쭙쭙 깨끗히 낫기 아하 기분이 좋아요 즐겁게 목욕해요 자 잠자는 시간 아 잠자는 시간 아 잠자는 시간 아 잠자는 시간입니다 난 몇 시에 잤더라 기억나기 아 계속 흔들었다니 무슨 생각을 했더니 계속 계속 했다니 이제 기억났습니다 아홉 시였대요 아홉 시 내가 기억났다니 이런 시간은 기억났더라 아 일곱 시였대요 일곱 시 그러면 잠자는 시간 아홉 시 이런 시간은 이 필요 맨 끝에 보면 다행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초반 그럼 부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별님이 반주 캄캄한 번이 되면 내님도 쿨쿨 다님도 쿨쿨 모두 모두 잠을 잘 시간 엄마도 쿨쿨 암마도 쿨쿨 모두 놀고있어요 이제 나 제가 여기에서 누르고 있어요 배수리 놀고있어요 이거 놀고있어요 내가 주변 실제로ly 놀고있어요 놀고있어요 놀고leg 놀고잉둬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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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